내가 데리고 갔지 어디있지? 사회로 판단해 봤지 어 정규 정규 차려야 되는거지? 어 송맨 정규돌이 아 우리 베넬 치고 줘 이게 스페셜 보다는 낫다 그니까 저는 내가 나 피해는 쪽으로 한 번 사회로 갔다가 베넬 아빠 진짜 아예 안들리는데 스페셜이 낫죠 앞에 붙이고 오 반지 오 반지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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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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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준거에요? 성령이? 이게 싹이솨어요. 6만원인가 되더라구요. 6만원? 비싼거네. 재미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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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얼마 만이야. 가만히 샀나? 재미있죠. 이렇게 산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빨리 내려오고 여기가 조심! 잘 늘었습니다. 네. 어어 어어 야야야야야. 하지마. 아니 뭐야. 어어 아. 반씩.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자세가 이렇게 바꾸시는게 좋아요.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네. 지금 수단이 이렇게 되면 되게 편하게 한다. 성나요. 편해보여. 성래형 한바퀴 돌릴 때 우리 4바퀴 있는거죠? 그렇네 덕피는 셀프지? 신주의사에서 말도 안되는 얘기죠 저 여유 형 월갓사람이에요 월갓사람 되게 안정돼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번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8,90 정도 까지마 시작입니다 까지마 시작 까지마 나는 60만원대 60만원이면 딱 적당하지 이거 잘 팔려야 돼요 가격은 당장에 찍어드릴게요 8,90 내가 찍은거 딱 그대로다 100에 올리고 80에 판다 120에 올리고 100만원 해도 나가요 아니면 내가 20만원 튜블리스 하고서 아니면 내가 20만원 튜블리스 하고서 100만원으로 나갈 때 10만원은 북쪽이 100만원으로 나요 100만원으로 나갈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